그때 항공기 신규기야 아무 말씀하지 마십시오. 계속하시면 부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돌아서세요. 그러니까. 2년 전에 국토부에서 주한항공 증편화가 났을 때 말입니다. 그때 주현기 부회장이 직접 비행기 구입한 거 맞죠? 그건 주정비 회장님께서 하신 일이죠. 돌아서십시오. 아 이 사람 참 아니잖아. 정말 몰라요? 우리가 원하는 건 서류 한 장이에요. 2년 전에 제2H에서 구입한 항공기 신규 구입 계약서 정말 어딘지 모릅니까? 그만 좀 하시죠. 기바호 씨 난처하게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. 항공기 신규 구입 계약서. 그게 필요해서 날 여기까지 불렀다. 음해집니가 하면 안 되시니까? 그런데 또한 potencial을 내는 것들을 통해서